오늘은 이 모임에서 절대 파티를 만듭니다 종류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먼저 챙겨주세요 부모님을 아까 드럼 쳐줬다고 봐봤지? 무슨 재산지네? 나의 꿈 제게만 하여튼 하여튼 이 세상 사랑 비용 나의 꿈 나의 꿈 나의 꿈 나라 내이 나의 나의 꿈 이를 희생 파고 네 몇 puntos 자 하나 중요해요 2 하실거 . 여기 오빠가 나한테 좋아하지 말래요 오빠야 부모님에게 준비한 박수 하나 잘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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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한 번 더 하나 하나 너너너너너뽀 우리 마음 바래줄 수 있는 엄청 바래줄 수 있는 아, 무슨 내가 한 번 더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